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들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오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진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고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성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현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가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같이 봅니다 너는 삶과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민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마시고 우리가 숙댕한 언약을 그 찾고 숙댕 기도할 때 우리 수위의 만남의 숙봉이 열악하소서 우리 수위의 만남의 숙댕 기도할 때 영자 아래 오신 분 하늘의 꽃을 유대를 구워주자 성댕 기도할 때 영자 아래 오신 분 우리 수위의 만남의 숙댕 기도할 때 영자 아래 오신 분 영자 아래 오신 분 영자 아래 오신 분 우리 수위의 만남의 숙봉이 영자 아래 오신 분 우리 수위의 만남의 숙댕 기도할 때 영자 아래 오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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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이런 저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듯이 사 한날 한날이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기한 축복된 비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붙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2, 3, 7 시대를 향해서 만명성도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노림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제는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2, 3, 7 시대를 열며 만명성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를 위한 준비들을 지금 교회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구가 나갔습니다마는 오늘 아마 주일 예배는 올해 이것으로 여기 본당에서 들어지는 것은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하나홀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또 각 부속실로 모니터로 연결되어져서 말씀이 진행되어집니다. 2, 3, 7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송, 음량, 영상 모든 부문을 새롭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장 보니까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본당의 모든 의자들도 다 이렇게 빼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원단 메시지도 하나홀에서 진행되어지고요. 또 다음 주 2022년 첫 주 신년예배 하나홀에서 진행되어지면서 신년예배 때는 각 층에서 우리 장로인들이 준비를 해서 성찬 예식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면 아마 한 2년은 성찬 예식을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서 비록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 장로인들 좀 심부름하면서 각 층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통해서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서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더 좋은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원단 메시지 1강 2강이 금요일 저녁에 진행되어지고 3강이 토요일 11시에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신년 예배가 1월 2일 진행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있었던 송구영신예배는 우리 교회 신년 예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본부 원단 메시지와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함께 대체를 하면서 인도를 받아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다음 주간에 이제 1월 첫 주일 청지기주일 신년 예배 때에 성교 헌금 작정이 있고 또 건축 헌금이 작정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교회가 함께 인도받는 부분들이죠. 그런 거 하고 또 봉투가 아마 여러분 출석헌신 봉투에서 여러분 뽑으셨을 겁니다. 매년 송구영신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인도해신 부분들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 제목들을 헌금과 함께 여러분 같이 내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주일에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2022년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들을 놓고 두 가지 세 가지 기도 제목들 많으면 세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들을 준비하셔서 헌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준비하는 모든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기한축복 가운데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산업들이 쓰임받으기를 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지난 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짜 모든 대적을 이기는 비밀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대적을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에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된 승리의 역사들을 맛보고 2022년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모든 대적을 이기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게시록 22장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한다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사실은 복음 가진 자와 복음 가지지 않는 자들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중간한 어정쨍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다 뜬하게 될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게 되고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뜬하게 되고 악해지는 자리에 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통계를 보면 한국 교회 각 교회들마다 교인 수가 급감한 사실들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 의해서 아내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안 그래도 교회에 나가기 싫은데 코로나 이 빌미를 가지고 아예 집에서 영상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는 좀 편하고 안식되니까 안심하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시대는 핍박이 본격화되어지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 주변을 살리게 되고요. 현장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든 대적을 이기는 영적인 비밀들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신명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난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게 신명기술이에요. 반드시 가난한 땅이 정복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신명기술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답을 주시고 현장에 들여보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정연 1장 1절 3절 8절이죠. 이것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누렸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시대도 이 비밀을 누렸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승리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시대에 주어졌던 답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다 보면 그 축복에 대한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므로 진짜 여러분 중요한 은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모든 대적이 여름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의 예배는 100% 우상승배입니다. 지금 잠시 응답받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크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예배는 100%가 우상승배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가면 갈수록 반드시 영적 문제 속에 빠지며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왜 실패를 합니까? 우리 한 해 동안 예배를 들어왔습니다. 또 앞으로 예배로 시작해서 또 예배로 마쳐질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중심에는 예배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왜 실패하는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은약들을 놓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신자와 똑같이 실패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배할 한 곳을 택하셨습니다. 특별히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한 곳을 택하셨는데 그게 성경에 보면 신로라는 지역입니다. 이 신로라는 진명의 이름의 뜻은 휴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안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로살렘 이전에 중요한 종교적인 수도가 어디냐 신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가 어디냐 신로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땅을 정복한 후에 이 신로에서 은약계와 또 귀중한 성막들이 보관되어졌던 곳이 바로 신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한 곳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신로라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수와 때는 그곳에 해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난한 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대에는 그 땅에 성을 만들고 은약계를 담을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곳에 여래우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해 드리는 것은 다 틀린 예배시라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예로살렘 성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만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감격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들이게 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우리가 사는 길이 그 예배 속에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간에 들여지는 예배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가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조금만 그 말씀 붙잡고 함께 포럼이 되어진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주어진 강단의 말씀 붙잡고 포럼이 되어진다면 그 속에서 영적인 기중한 축복된 흐름들이 영적인 힘들이 우리도 모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지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칭찬하는 말만 해도 내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포럼으로 나눈다.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현장 살릴 힘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평안과 능력 모든 것을 공급받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그게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과 지식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눈에 보이는 예배의 모든 부분을 청산하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새로운 날을 가지고 그리스도로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예로 살렘 그리스도 아니에요. 거림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했는데 거림심 산 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복음으로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약으로 예배함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축복을 주시는데 먼저 참된 안식의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면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예배가 되어지면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예배해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역사하시게 되어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예배해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은 시공관을 초월한 역사와 237의 빛의 역사들로 나타내시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서 예배해 드립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이 이곳에 임하는 시간이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시공관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어둠을 물치는 모든 대적을 무릎 꿇게 하는 빛의 역사가 빛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예배 회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태카실곳 11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배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장소가 필요치 않아요. 그리스도로만 예배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참된 축복인 대적을 이기는 안식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참된 응답들은 어디서 왔느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된 응답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모든 축복된 역사들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예배로 마무리하고요. 내년에도 예배로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배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의 드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모든 대적이 무릎 꿇고 안식해하시는 그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찾아 누려라 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뢰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리나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땅입니다. 그래서 요소하로 말미암아 가난한 땅을 정복할 때에 이미 가난한 땅 정복해 들어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그게 민수기에 나와요. 모든 땅을 이미 가난한 땅 정복 이전에 다 분배해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루의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중요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이 땅인 것입니다. 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정거를 가지고 주변 나라를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나라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에 와 있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쫓아내버리고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땅 따먹기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까? 오늘 오늘 저와 연우에 주어진 기업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릴 참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찾아 누리라는 것 그 축복을 찾아 누리게 될 때 그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참된 안식의 축복이 모든 대적이 무릎 꿇게 되는 참된 안식의 축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서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되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신 분들 직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기 전에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먼저 찾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워낙 다른 것들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체질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된 역사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조금만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게 되었어요. 그 속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려오기 전에도 지난주간에 장례를 당했던 우리 지사님 한 분을 같이 인사를 나누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마지막 그렇게 완고했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 폐렴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 그 병원이 요양원이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이라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형제들이 다 반대하는 데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이 예배로 진행하게 돼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위기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믿는 가운데서 홀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분위기를 이야기하시는데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은약가진 집사님 때문에 모든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분위기를 다 바꾸어 가실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홀로 신앙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분들 계십니까? 상관없어요. 은약 붙잡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모든 여러분 가문의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 때문에 다 바꾸시고 또 여러분 때문에 모든 축복된 역사들을 가정과 가문에 이루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기업을 누리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현장에 역사하는 대적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서 현장에 대적이 끊겨지고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의 피해 역사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역사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찾아내야 될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모든 대적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는 안식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빛의 경제는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느냐 오직 전도 성교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오직 정인으로서 보금 경제를 회복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며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악란하신 분이냐 아닙니다. 우상숭배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난한 땅의 칠족속 31왕 모든 우상숭배하는 자들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상의 영향력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로 말면 아마 멸망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자들 추리기 20장 3절 5절에 보면 3, 4대가 망한다 했잖아요. 완전히 망한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하는 한 사람 그만큼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한 사람만 바르게 세워져도 그 한 사람 통해서 모든 현장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도 성교 여기에 모든 삶의 방향을 가지고 전도 성교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와 성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복음 경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성교 이 방향과 맞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다 보면 11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복음 경제죠. 11조에 대한 부분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도와 성교와 연결되어지는 부분들 속에 참된 하나님께서는 복음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붙잡은 은약이 있습니다. 서른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자의 축복으로 이제는 이 삼친을 나라 오청종족을 살리자는 은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 때문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2, 3, 7, 1,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부분에 지금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의외로 많은 예산들이 들여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마음의 부담들이 되어줘요. 아직까지 교회의 부채도 다 값쳐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사들을 시작해야 되니까 마음의 부담 아닌 부담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양심상 이 일을 놓고 우리 교회가 준비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후대 사역을 맡게 되면서 온 성도들 함께 기도로서 같이 인도를 받고 있고요. 또 지금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후대들을 통해서 파고드는 귀한 축복된 역사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그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수준과 능력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미디어를 통한 전도 성교 가장 한금 의장 가장 중요한 전도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장로님들도 이 일에 기도해 주시면서 협조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여러분 통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모든 후대의 시스템들이 지금 2, 3, 7 나라 전세계 5천 종족을 행해서 함께 문들을 열어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사실 벗어나기 힘듭니다. 저도 교회 안에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것이 좋고 우리 교회에 남다른 자긍심이 있어요. 점처럼 우리 교회라는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들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게 우리에겐 축복이 아닌가 네 교회 내 교회 가 아니라 우리가 본부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를 하나님께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문을 여시는 일에 쓰시는데 그 본부도 쓰임받을 뿐이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후대를 통해서 열어가신다고 하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신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가도 돼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어 시대를 열고 비대면이 대면화되는 시대가 오는 비대면이 대면화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그런 축복된 역사를 놓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일에 정말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물질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일본 성교를 감당할 때에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교인들이 사실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많은 재정들이 아니 본교에 단임하고 있는 단임 목사보다도 사례를 더 많이 보내야 되는 것이 일본의 현장이에요 왜냐 생활비가 그렇게 드니까 성교사님에게 많은 돈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하필 많은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왜 일본이냐 여러분 일본하면 축구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경기하면 일본을 완전히 짓밟아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일본이냐 그러면서 성교를 시작한 첫 번째가 우리 교회가 일본 성교를 감당했어요 근데 일본 성교를 감당하면서 그게 축복이 되어서 모든 세계의 성교의 문들을 하나님께 열어가시고요 중요한 성교로 주어진 응답이 오늘 이 예배당이에요 원로 목사님 늘 고백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이 예배당 건축은 진짜 성교하는 그 마음을 하나는 기뻐 보시고 축복하시고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들 향해서 열려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30년 동안 일제차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른들부터 시작하자 어린아이까지 이게 피를 통해서 흐르는 것처럼 뭔가 일본에 반일감증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그날을 살리지 않으면 그날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역사들이 한국에 그대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일본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정말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 선교사 후보생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켜서도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또 자세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보낼 준비들도 하잖아요 귀중한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디어 선교 이런 모든 부분을 놓고 2, 3, 7, 나라를 놓고 5천 종족을 놓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한 시스템을 갖춘다면 여러분 여러분 가정과 산업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거릇은 안 돼요 제 자신의 거릇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해 그렇게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기도만 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해도 돼요 어떤 분이 통역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간정을 듣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잠시 간정을 듣고 제가 마음에 참 고개가 숙여졌어요 이분이 이분이 통역 하면서 알바도 할 수 있어요 워낙 통역을 잘하기 때문에 알바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아르바이트 하는 자리를 다 거절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 은혜의 달란트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전동운동 위에서 들여지는 것 그건 나에게서 2, 3, 7을 향한 헌신이다 내가 다른 건 할 수 없지만 이 통역이라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나는 나에게서 2, 3, 7의 헌신이다 그 마음 가지고 지금도 통역의 이마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극동방송 아시죠 극동방송 차를 타고 하다 보면 한 번씩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그게 방송선교사라는 광고가 나와요 극동방송이 저 북한 땅과 함께 공산권에 보금을 전달하는 방송 매체를 가지고 보금을 전달하는 일인데 거기에 소개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오늘 극동방송 방송선교를 통해서 한 구자를 지원하면 그게 공산권에 보금이 증거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선교사로서의 귀중한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라고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들이 대단해요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 교회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전체 전세계 5천 종종을 향한 문들을 열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정말로 마음과 충심을 담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강대상 또 강단 또 넓힐 거고요 전체 좀 밝게 조명하면서 방송 미디어 할 수 있는 시스템들로 조명도 밝게 하면서 영상도 새롭게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복음 경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성교의 방향 맞추게 될 때에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축복된 복음 경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원래 여러분 예결산 재직회 때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재직회에 보고하신 내용을 들으셨죠 한 2년 동안 코로나 팬덤으로 말면 아마 교회가 어려울 것이다 생각했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결산을 축복하셨어요 예산보다도 한 15% 넘게 흥금들이 나오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 또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안대옥 교회는 성교의 방향 맞추었는데 모든 지역이 흉련들었는데 안대옥 교회는 재정이 넘쳐나가지고 오히려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일까지 나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복음 경제 축복이 전도 성교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조금만 기도하십시다 많이 기도하지 말고요 정말 조금만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의 기도만 됩니다 요셉 한 사람 통해서 애급 전체가 살아났던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 경제 전도 성교를 위한 복음 경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간에 정말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모든 대적을 이기는 그 비밀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획하고 준비하며 나가십시다 모든 대적을 이기는 참된 안식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로만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하나의 나라를 찾아 누리는 겁니다 어느 현장에든지 상관없어요 현장에서 하나의 나라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원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마였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게 모든 대적이 무릎 꿇게 되면서 그게 나타나는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전도 성교를 위한 복음경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모든 대적이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축복된 응답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계획하는 축복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한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참된 대적들을 이기는 귀한 축복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상을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날마다 예배함으로 죽게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찾아 누리는 우리 하나교의 성도들 되게 하시며 오직 정인으로 복음경제를 회복하는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모든 대적을 이기는 참된 안식의 비밀 누림으로 현장에서 이 한해를 승리함으로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최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위에 모든 성교지와 지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